그치 근데 얘는 지금 똑같은 형을 두번 치지 차라리 나는 이럴 때 9는 쳐 어 그리고 이렇게 아니면 이 8을 올려 딱 두개 그러니까 D 막 F샵도 이렇게 안치고 나는 그러면 이렇게 쳐 이거 아니면 이거 9 아니면 E 이거 딱 두개 중에 난 포지션이 난 항상 이거 아니면 이거 그래서 얘도 Fm가 만약에 F를 내가 이렇게 시작했어 그러면 그러면 요번에 그 다음에 얘 Gb 어 해결 그 다음에 또 어? 어? 그럼 중심까지 지나봐 어 다시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럴까요? 응 그러면 자 그래서 어 F는 또 이렇게 이거 아니고 이렇게 9 11 또 이렇게 해결해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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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it Crénd 내 ga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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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